송경서 골프클럽의 송경서 송경서 골프클럽의 송경서 안녕하세요 송경서 골프클럽의 송경서입니다 아마추어분들은 볼을 낮게 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큰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 낮게 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낮게 쳐서 얼마만큼 볼이 정확하게 스냐가 더 중요하겠죠 낮게 치기 위해서는 볼 포지션을 오른쪽으로 놔라 치면서 손을 그대로 밀어라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한다고 해서 쉽게 되지는 않죠 쉽게 낮게 치는 방법은요 일단 볼을 자신의 몸에다가 중앙에 놓던가 아니면 조금 더 오른쪽에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샤프트를 이렇게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 놓는 것만으로도 볼이 쉽게 낮게 갑니다 한번 봐보세요 그대로 놓지 말고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 놓고 그대로 스윙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볼은 상당히 낮게 가는데요 자 이렇게 손을 밀어넣을 때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볼이 치면서 약간 밀릴 수 있다는 점인데 이 밀리는 것들이 약간 좀 더 생각하면서 스윙을 한다면 볼이 밀리는 것을 좀 더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낙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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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기...